월드 리프에 앞서 캐릭터를 하나 삭제해 보자 누굴 삭제하냐 스커를 삭제하자 어? 바로 삭제해야 되나? 아 오래간만에 이 맵에 있네 아까와 캐릭터 삭제하던 거지 이제 키우기 쉽지 않은데 무기, 벨트, 발레 5개 정도 팔 수 있으려나? 목걸이는 뭐 사실 좀 그럴 것 같고 요정돈가? 4천만원 되게 비싸다 백프로 작인데 3천만원 3천만원 5천 3천만원 아우.. 구조장사 어마무시하네 허.. 참.. 삼천.. 아직도 장난아니구.. 이거 쓰기 쓰나? 사백만.. 대충전.. 이러면 다 정리됐나.. 바로 삭제해야되나? 낙몽의 곤란.. 패치된거.. 어차피 다 장교불이여가지고.. 아 목소리가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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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.. 모기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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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됐다 됐어 저 캐릭스 삭제 못하나요? 이거 OTP 이용 시 캐릭스 삭제 바로 가능 OTP 이용 어떻게 합니까?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야? 아 그래? 아 이거 참 하루 있다가 해야 되겠는데 아 미리 삭제 해놨어야 된다 월드리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네 다른 월드로 이사가자 캐시샵에 뭐 있는 거 있나? 아 못 보네 아 좋아요 재료들 해보이는 거야 아 자리 없어서 스카디아로 못 갔네 아 이거 유니온 9000원을 찍었어야 됐는데 이동해가지고 9000원 찍었어야 됐는데 내일 해야겠네 아 우리 9000원 찍을라 그랬는데 템 정리하고 다 했는데 삭제하려면 하루가 필요했었구나 내일 리프하는 것으로 아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